니오에게 배신을 배웠습니다 약한 애가 배신이라도 해야지 이기려면 등 뒤에서 찔러 갓진도 나왔다 엔트로피에 영해 능지 무검 다 못 쏴 그리운 단건 분사 단투비타 칼질 뱀 뱀 뱀 뱀 뱀 뱀 펜촉 펜촉도 진짜 좋지 뱀 드림캐쳐 아이고 벤톡사슨 적폐의 악성 공포 세상에 쓰레기 샀다 돈 주고 풀 쓰레기 샀다 제비 두 장인데 좀 버텨 줄 수 있을까? 안 되는구만 해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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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도 줘요 빨리 헤리탐 아이고 프리즘 집어서 이제 개도 못 찾음 그러게 왜 해시계 팔돌린 갖고와 몸박이다 팔돌린 갖고와 몸박 스타일런트 간다 힐 공포 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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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돌림 집을 수 있나? 변화... 고개 비타 다 좋지? 오레알 콧 어디다 쓰냐? 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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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수리하는 도적... 잘걸... 자고 카드나 볼걸... 자고 카드나 볼걸... 게임입니까 이게? 게임입니까 이게? 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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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움도 필요 없지... 차 세트... 에너자이저... 도약... 도약... 도약보다는... 이제 차 못 찾아봐야지... 에너자이저... 야이씨... 에너자이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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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리탑 언제 먹냐...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... 크립스입니다님 퓨리탑... 크립스입니다님 퓨리탑... 뚱댕이 그래블린... 극혐... 컴룩... 예... 룩... 트립스... 예... 망고좋다... 걔도 먹을 수 있을까 힘들겠지 서순 펜트옥 서순 난관 기사회생 지금 난관 넣으면 그냥 난관이잖아 난관 극복이 아니고 기사회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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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록 보기에 비시 기사회생 리사이닝을 받았습니다 아우 안되겠다 빨리 차야지 못 버티겠네 능지 코스트 오르네 소리 들린다 미친렛 메아리 현돌 옵시다 화토불 사명자 현돌 칵 메아리 공중재비가 있어요 발돌림은 언제 먹냐 발돌림 대단히 급부 전장 신성 발돌림을 띄울 수 있을까 아니 미쳤나 왜 이렇게 세 잠깐만 현돔이색 딜 넣는 거 봐라 현돔이색 20 힐 디펙트 카드 진짜 알차게 가져왔다 지민 정말로 지진 자 현돔이새 소비 소비... 이거 소비자가 우롱인데 물음표다 쭉 깔까 그냥 소비자 메아리 메아리 아이씨 큰일났다 이제 메아리 쓰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함 쓴다 메아리 메아리 개도만 뜨면 떡상 아닙니까? 아님 말고 아니 이거 꼭? 상점 앞에서 나오더라 챔호 오토세스 요즘에 잘 안했죠 크리타임은 이거냐 크리타임 화상 타이어트 5장 개역겹네 진짜 나만은 없었게 아이씨 빠졌네 아냐 아이씨 아이씨 빠졌네 킬초야 아무튼 편척각 본겁니다 그런줄 아십쇼 가창 킹벽 갓기쁠 저것까지 널 자리 없겠지 헤헤 발 놀림이나 주지 킹짱저 갓갓저 제비 하나 더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고민되네 고민되네 제비가 꼴랑 한장 이득보니까 조금 그럴수도 있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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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부적양초 하위모 하위모 하하위모 하하위모 하위모 발돌림 효리탄 어디가냐 빨리 메아리도 갖고 와라 아 서순 또 서순 오랜 지병이었던 서순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아 젠장 20필 너무 달달하고 진아 진아 넣을까 진아 갓카드잖아 으덕해 진아를 안 쓸 수가 있어 달달하구만 특히 메아리가 달달함 도검진 도검진하는 게 낫겠죠 표창이니까 도검진으로 가자 비겁하게 독이나 쓰는 걸 사일런트나 할 짓이지 차가수리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펩시다 더욱 12할 16필로 엄청낫게 바람 14필 10필 13필 15필 15필 16필 17필 17필 16필 홀로그램이 낫겠지 18.필 20필 21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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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필 23필 21필 22필 24필 그러네. 어차피 휴식밖에 못하네. 투데이 더 님명하십니다. 표창으로 저거를 잡아야 된다는 게 참 좀 그렇네요. 아이고 내 펜촉. 갈뱅이 너무 싫어 진짜. 갈뱅이 뒤졌으면. 제발. 제발. 아이고 방어도 안 쌓인다. 갈뱅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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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뱅ика. 갈뱅이. 아유 드로건수 미처다 아우 달팽이 진짜 싫다 와 뭐 졌단계 다했지 야 진화 신성 먼저 신성 먼저 으아아아 너무 아프다 아우 뾱 eines 아우 뾱 아우 뾱 아우 뾱 아우 뾱 신성특 마지막전 센터옥스테로이드 틸 나오나? 나오긴 나오네 힘센 사일런드 힘센 사일런드 자가수리 알아서 잘 해야겠죠? 자가수리 알아서 잘 해야겠죠?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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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82 아잇 부적뜩 탈돌림 탈돌림 이걸 신성베리를 득득 이것이 창빵이다 이제 펜쇅 아 진화가 아직도 아 씨 평신캠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저거 힘 깎아도 힘 깎아도 힘 깎아도 저렇게 흉폭해지는구나 충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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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우 쪽 봐서 진화까지 뺄까? 진화를 빼지 못하는 아 몰라 꺼져 아씨 크지 같은거 프리즘으로 선방했다 그래도 하다보면 잡을 것 같긴 한데 귀찮아졌어 프리즘 프리즘 이 덱이 더 압축되고 프리즘이 있었다면? 참 리타 돈 좀 있어서 발돌림을 샀다면? 기사의 생을 집었다면? 아 달핑이 진짜 싫다는데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